안 되겠어. 수가 너무 많아.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막아낼 수 있지만, 얼마 못 버틸 것 같아. 크리터가 나뭇뿌리에서 계속 나오는군요. 여기가 혹시 아지트일까요? 또 나왔어. 조심해. 돌이 아름다운 한여름 밤을 축복하며 쟤들이야 당신이 원하는대로 경찰 전화? 걱정하지마 정글에 새겨줄테니까 새백주 금방 나갑니다 나무와 직무를 다루는 것처럼 쉽군요 치탄이야 걱정하지마 이제 곧 속도 못 들으게 될테니까 나무와 직무를 다루는 것처럼 나무와 직무를 다루는 것처럼 쉽군요 발굴 공격 꽃은 언제나 이토록 힘이 높죠 다 죽여주지 죽고 싶지 않은 꿈이에요 경찰 전화? 걱정하지마 정글에 새겨줄테니까 원 투 쓰리 나와 함께 꿈에 취해봐요 기도할 시간을 주지 제가 내 사랑 꼬맹이들 다들 내 뒤로 피해? 꼬맹이들 다들 내 뒤로 피해? 으아 먹을 준비 됐어? 본발 펀치 타임키퍼 제가 지도에 표시해둔 것을 보셨나요? 봤어 제가 계산해낸 숲 가장자리까지 가장 가까운 위치예요 1분 뒤 반대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엄호할게요 명심하세요 이마에 떨어진 곳에 크리터의 추격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경사가 있어요 소렉트 씨, 저희랑 같이 가지 않으실 겁니까? 이 정도 규모의 적이면 우리 모두 도망가는 건 불가능해요 걱정 마세요 단독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가 유령만 아니면... 아니지 유령이라고 해도 전 이길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전에 같이 힘을 합쳤을 때처럼요 가자, 미스터 이플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게 녀석들이 전부 쫓아오고 있어요 잘됐군 어쩌면 우리가 소려트를 엄호한 걸지도 누구든 이 숲에서만 빠져나간다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경사로 오르긴 늦었어 정면 충돌에 대비해 미스터 이플,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지? 그다지 사과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 애플은 당신과 함께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버틸, 조심해요 어? 실례지만 제 신발 좀 건네주시겠어요? 당신의 품에 떨어진 것 같네요 여기가 제게 허락된 곳이거든요 두루비스라고 해요 반가워요 자, 받으세요 고마워요 덕분에 내려와서 뒷정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맨발로 다녀도 상관없어요 다만 신입자 크릭터 녀석들에게 발이 닿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죠 한 번의 애척을 백 명도 넘게 쓰러뜨리다니 완두의 힘인가 아니야 주문의 마법지는 정말 오래된 것이었는데 유럽 마두학자 개통인 게 분명 마두학자의 방문은 꽤 오랜만이군요 저와 함께 침입자 크릭터를 막아줘서 고마워요 그럼 남은 크릭터는 숲이 속삭였던 예언대로 침입자들은 숲의 고요함을 위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싸울게 가시덤불로 옷을 엮으니 그대는 상처를 보라파리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문하신 소위에 도와줍니다 재밌어 아주 재밌어 꼬맹이들 다들 내 뒤로 피해 애들이야? 먹을 준비 됐어? 죽어버려 나쁜 사람은 전부 물리쳤어 모두 안심해도 돼 없으면 죽어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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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들을 위해 기도할게요. 미안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